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기침이 나오시거나 트림이 나오시면 마이크를 떼고 하시거든요 트림 하실 때 마이크를 갖다 대세요 나의 것 그대로 날 느껴라 게르렀어 이것도 무신일주의 특성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녹음된 파일의 파형만 봐도 이건 트림이구나 트림 파형 저희 라디오 녹음할 때도 그렇고요 선생님 트림이 자주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부탁드립니다 팬들 많이 생기면 사람들 그런거 잘라서 벨소리도 마신다 오마이갓 다량의 소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마시고 시그널 없으니깐 죽돌림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드디어 코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닥을 좀 잡고 있는거죠 코너명이 있다고요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니까 코너를 급조하고 말이야 한달만에 인생이 그런거야 비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네요 이번 코너 제목은 뭐라고요 이번 코너의 제목은 공동 2등을 하신 꽁기꽁기아님의 명리주점입니다 이분 것도 코너 제목으로 사용되는 걸로 정해졌군요 술 한잔 마시면서 하고싶네요 저희 이사가면 술 먹으면서 하죠 음주방송 명리주점에서는 뭘 하나요? 명리주점에서는 술집에서 딱히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거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싸우고 한얘기도 하고 싸우고 잠시 한놈 나가면 그놈 씹고 존나 까고 연애도 하고 눈도 막고 좋네요 그런 잡다한 일이 주점에서 일어나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주점에서 주점이라는게 우리 인생이 참 축소파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약간 단답형 질문들 혹은 불만들 후기들 후기들 혹은 또 우리 진행하는 우리 네 사람의 또 그랑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질수도 없이 준비한건 없네요 아무거나 하는거네요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 이제 낯선 피디님이 가져온 명단을 보니까 명리책을 이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네요 지금 이북이 안 만들어져 있나요 네 없습니다 돌베개 출판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올자인가요 고지식한 종이책 수호자들이기 때문에 이북이 현재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이분이 원래 출판사 쪽에 그 게시판을 찾다가 못 찾아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국물업소님이 요청해주신 이북은 출판사 그 고은성 과장님께 바로 전화를 해서 말씀드리는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는 없다고 하네요 뭔가 소통이 바로바로 되는거 같은데 저 지금 바로 전화연결하는 줄 알아요 전화할까요? 아니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녹음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돼서 네 녹음 끝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또 선생님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신 분이 또 남겨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1월 초에 이곳 고려 서적의 특별 주문으로 선생님의 명리를 주문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마 뉴욕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책을 손에 넣은 사람일 것입니다 고려 서적 와 벙커의 동영상도 찾아보고 드디어 방송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민 온 지 23년이 넘어가는 중년 여성입니다 동양인으로 서양의 항복판에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동양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며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회안이 컸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주변부를 맴보는 삶의 무의미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으며 삶의 좌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명리에 발을 담글 수 있게 내비게이션을 제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치월장하시기를 멀리서 기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좀 뿌듯한 글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일까요? 그러네요 뉴욕 1등이시네요 여러분 게다가 여성입니다 네 여성분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계속 거듭하다 보면 뭔가 좀 뼈대가 잡힐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마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탕탕116님이 글을 남겨주셨네요 닉네임이에요 탕탕11이 2편은 사실 올려주신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126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쩔 줄 몰라서 이분 거를 지난번에 읽지 않았는데 전번에 언급을 못했어요 네 질문도 이제 제목은 멋있습니다 특수명리학이론과 일반 명리학이론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사는 앨런 모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 경기도 화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고향을 떠나 이곳에 정착해 산지도 2년이 됐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여기는 1년이 687일이나 되고 달도 2개가 떠있어서 포보스라는 달을 하루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뜨고 다모스라는 달은 닷새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뜹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행히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제 아이의 사주를 보려면 그냥 지구 시간으로 계산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 명리학을 따로 만들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지금 화성에 사실 예전에 저희 기억나서 제목 공모했을 때 왜 그 이름 만드는 프로그램에 뭐 입혀가지고 막 저희 이름 작명해 주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지금 저 지구 밖에 있는 네 음 화성이 사신다고 지금 말씀 네 죄송합니다 이 영역은 한계가 좀 많아요 지구에서도요 이 남방구 출생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죠 정말 말씀해 주신 네 그래서 이제 이 화성의 조후는 지구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뭐 1년도 긴 것 같은데 687이나 되고 아 그러게 좀 기네요 시간이 굉장히 많네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서 이러신 적으셨나봐요 네 여기서 화성 명략을 장시하시면 아 아 근데 이 방송 어떻게 듣고 계신거죠 와이파이가 되나요 거기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아 그러게요 일단 뭐 저희는 좋네요 아까는 세계적으로 뻗어간다고 했는데 우주적으로 뻗어간다고 했는데 우주적으로 뻗어가고 있네요 아 네 결국 명략이 이제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응들이 굉장히 범우주적이네요 네 네 뭐 혹시 지구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네 꼭 네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탕상님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아 그리고 저는 불만 있습니다라는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네 소니커님께서 네 이분 아주 짧게 딱 컴플레인 하셨는데 설거지를 하며 방송을 듣는데 설거지 끝나기 전에 방송이 끝나니 설거지가 힘듭니다 무슨 설거지로 그런 소리를 하죠 식당 아시나 봐요 식당이 아 이분이 손이 커 손이 커서 설거지도 많아 아 손이 크시면 음식도 많고 음식을 많이 하니까요 아 식첩반상을 차려드시고 네 닉네임이 손이 크림이시고 네 아 정말 제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음 불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셔서 또 우리 방송 꽤 길지 않나요 선생님 보신 적이 없죠 저희 방송에 어떻게 업로드가 되는지 아니 우리 녹음은 우리 진짜 노예처럼 하잖아 두세 시간씩 하죠 근데 이렇게 실제 나가는 건 10분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해봐 아 죽도림도 안 들으셨어요? 아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도화에 관한 그럴 게 아니었더라구요 간압 지형을 해야 하니까 8자 중 네 글자나 간여되어 언뜻 보게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것 같지만 이래저래 조합해 보면 골랑도화가 나타날 확률은 꽤 높았습니다 골랑도화가 아니라 그저 확률의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운명적으로 보이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확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왠지 삶이 몸이 건조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만땅입니다. 10년 전까지 계속 하셨네요. 10년 전에는 욕술에 심취해서 살 때고 지금은 별로 심취 안 하십니다. 이분이 요거 말고 다른 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강의를 하는 것은 적성에 맞는데 상담을 하는 것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도 비슷한. 어디 딴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상담하다가 한 3번 기절했어요. 그 정도로 적성에 안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너무 빨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다가는 4명대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런데 또 상담은 저한테는 공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2명만 하자. 이렇게 저도 정했습니다. 아마 구구 명리님도 그런 걸 보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구구 명리님은 명리에 대한 좌파적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계신다. 제가 한쪽 건너 뛰었군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파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저번 주에 질문이 도화의 좌파적 해석을 요청하셨거든요. 이런 거죠. 좌파와 우파를 사실은 구분을 뭘로 할 것인가. 프랑스 대혁명 때 상대적으로 민중의 계급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왼쪽에 앉고 국민의 의뢰에서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기쪽 측에 쓴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서 좌파와 우파를 얘기가 나온 건데요. 좀 더 은밀하게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 사회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저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봐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철저한 개인의 재산권을 최우수진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전부 인권이다. 우파의 정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능력의 문제지. 내가 너보고 언제 힘들게 살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좌파는 다르죠 생각이. 힘들게 사는 사람도 똑같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두의 어떤 존엄함을 적어도 이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의 공익적인 재화들을 그들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내놔. 왜? 너희들만 존엄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일 뿐이야. 이것이 사실은 좌파 우파를 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명리학은 좌파 우파하고 상관없는 신분제적 시대에서 왕조 시대에 출현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왕가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가의 사회체제를 지탱하는 사대부들이 학문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가치를 가졌겠습니다. 왕은 어차피 한 명뿐이고 남은 다 신한데 신화 고분고분한 신화. 똑똑하고 고분고분한 신화. 말 잘 듣는 애들 골라서. 말 잘 듣는 애들. 정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이른바 출사를 해서 과거를 붙어서 입신양명하는 삶. 그래서 철저히 왕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평생을 그것을 제일 좋은 가치로 쳤어요. 당연하죠. 왕조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정관이 더 쳐졌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명미학이 왕후 장상에 품해서 이제 민중들로 흘러간단 말이죠. 한국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정감록 사상에 바탕이 되고 동화학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왕의 사주라는 게 있다면 그럼 나는 평민인데 왕의 사주를 타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주만 좀 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 이제 이 밀란이 일어날 때마다 혹은 이제 이른바 반정이 일어날 때마다 꼭 왕의 사주를 자칭하는 자들이 꼭 거기에 있었고 걔들 먼저 처형됩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배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학문의 툴이 도구가 그대로 이제 이 지배계급을 공격하는 툴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명리학의 첫 번째 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어쩌면 사실은 그 명리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영원한 그 동양 진학의 기본 사상 음양오행이란 말이죠. 음양오행 안에 이 우주의 개념인 음양오행 안에 계급이 어디 있고 왕우장상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왕들이 먹을 때는 이게 독사가 똑같은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속아 먹으면 우여가 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모든 학문이 거라하듯이 다른 쓰임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굉장히 급격한 현대사를 겪은 20세기 한국으로 오면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동학도 실패합니다. 그렇죠? 미력 사상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야말로 새로운 후천개벽이 열리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우리는 열리기는 그냥 식민지가 됐습니다. 식민지대 쪽 분단, 전쟁, 가난 정말 굉장히 압축적인 어떤 인간의 사회적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그 점점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전세계 전쟁 사상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쟁 1위가 한국전쟁이에요. 인류가 만드는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은 희한한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전쟁을 한지 6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오래 지내지 않았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쟁을 겪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걸 겪었던 우리 부모 저희 부모 세대들 진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최악의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전환도 압축적으로 다 때려 맞은 세대에요. 그것도 압축적으로 쫄깃쫄깃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명리학이 창궐을 합니다. 게다가 명리학이 특히 서북지역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조선시대도 소외된 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쟁통에 이들이 다 피난을 남쪽에 내려왔어요. 특히 부산 부산이 명리학의 제2의 고향이 되는 이유가 이때 이북의 술사들이 다 부산의 정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리학은 철저히 개인의 기복신앙으로 전락해요. 왜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내일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라도 살자 나부터 살자 더 나아가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새끼만 잘 살면 된다. 믿을 놈이 없으니까 아무도 믿을 놈이 없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이놈의 자의이냐 우의이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나만 일단 살면 된다라는 철저히 기복적인 그런 시장의 요구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명리학은 그 시장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명리학은 철저히 가난한 자들에 의해 우파화됩니다. 정말 아이러니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극한적인 결핍 속에서 이제 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고향을 다 잃고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굉장히 여쭤보면 이때 한국에서의 명리학은 학문적인 진지함 이런 게 모중요해지고 그것을 통해 그래서 극소수의 확률을 들고 나만 살아남고 그런 어떤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황된 꿈을 양산하는 그런 것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위꾼들도 많이 생기고 그게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을 쓰라 뭐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수많은 협잡들이 명리학 더 불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말 있잖아요. 규리의 횟수를 건너면 탕재가 된다고 어떤 것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구는 굉장히 기조가 신사의 스포츠지만 이 전쟁 때 당구가 뒷골목 양아치들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서 당구장이 딱 등장할 때는 딱 우아한 어떤 지식인들의 사교 이런 걸로 당구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양아치들이 저렇게 짜장면 먹으면서 당구장이 등장한다면 곧 당구장을 배경으로 뭔가 개 양아치 싸우고 개 싸우는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명리하게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혹세무민의 손가락질을 잡설로 시정 잡배들의 잡설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그런 것이지만 또 명량 공부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걔들도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굶어 죽으면 끝인데 이런 참 불행한 순열 조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명리학의 명예가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극우 명리 극우하면 제가 좀 울컥하는 미니 제가 생각하는 좌파명리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극우 명리님이 들으시기에도 다시 명리학을 가장 근원적인 제자리로 돌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럼 명리학의 가장 근원적인 제자리가 어디냐. 송나라 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보농민전쟁 때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장 우선한 바로 명리학의 근거를 삼고 있는 우주의 만물법칙의 자리로 돌려놓자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는 자도 없고 우도 없겠죠. 부귀한 것도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사주도 나쁜 사주도 없어요. 이 우주에 생성된 모든 만물은 전부 존엄하다라는 하나의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헌법 제1조와 10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권력의 주체인 공화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화정신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명리학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좌파명리학이 나 혼자만 잘 살자 이런 거는 사기예요. 절대 잘 살 수 없어. 너무 훈훈한데요. 저 지금 마치 교주님 부르신 이렇게 막 부르신 허니교 그런데 기억나세요. 원래 죽돌 비자가 원래 여기 들어온 건 명리에 딴지를 걸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녹음하고 이후부터 딴지를 전혀 못 걸고 있어요. 약간 깐족거릴 뿐 쿠키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행해지고 있고 우리는 명리학을 제자리로 복원시키려는 되게 거대한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네. 그래서 방향전환 하신 건가요? 벌써? 딴지를 내공의 수준이 비슷해야 내가 명량을 보고 날래. 그런데 저도 저희가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 좋은 계기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셨던 강좌, 책 포함한 방송까지도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 파이팅! 약간 간지라는 일하는 느낌?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천, 그리고 주진무.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국현실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해서 출판 생각 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저번주에 목욕에 도화가 있는 분을 저희가 인증샷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작품번호 68번님 5268번님 윌네임이 독특하세요.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무진년 을축월 경호일 이모시 일찌시지도 하네요. 무려 도화 목욕이 두 개이신 거죠? 두 명의 이승이 동시에 절을 좋아했던 기억이 12살 20살 때 이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거 여자는 제가 명식 보고 대운 흐름 보고 여자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성별이 안 나와 있어서 여자분 인지 남자분 여자분 믿을까요? 그냥 그렇게 믿을게요. 눈이 예쁘시다. 눈이 예쁘다고 오늘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신산에 뭐가 많습니다. 일지와 시지의 도화가 있고 시비운성에 목욕도 보이네요. 원구표를 첨부합니다. 하고 첨부해 주셨나 봐요. 좌파명리 에픽2를 듣고 옛 기억을 돌이켜봤습니다. 전 관심이 없었는데도 두 명의 이성이 동시에 저를 좋아했던 기억이 12살 20살 때 있습니다. 12살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딱히 제가 관심을 표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보통의 저는 꽤 예민하고 엄격한 편이고 연애에 목매는 타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성에게 쉽게 질립니다. 라고 괄호를 치시고 이제 이유를 알았네요. 반면 집착하듯 좋아했던 이성도 두 명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소개팅하면 애프터는 대부분 맞습니다. 여자분이네 남자가 애프터를 받는 경우는 그렇겠네요. 눈이 예쁩니다. 눈이 예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얼굴이 눈이 예쁜데 어떻게 평범하게 생길 수 있죠. 그러게요. 조화가 약간 다른 부분 의 문제 그래서 원곡에서 아직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용기를 내어 인증을 올린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 답니다. 이미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프터를 받으시면 두 명이 동시에 대시를 하는 경우는 찾았네요. 그래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마냥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부르기로 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이상한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도리님 지금 이분이 남자였어도 초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여자니까 지금 오시라고 그리고 또 한 분 더 인증을 해주셨네요. 네. 합성착향료님 도화 위에 목욕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네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잊을 수 없었니? 또 생각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안 그런가요? 예전에 만났던 분들한테 확인할 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인 중에 호주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애기 때부터 줄곧 한국에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허니쌤 책에는 남... 허니쌤요.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에는 남방구에선 명리학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셨는데요. 이 친구가 사주, 점 이런 걸 좋아해서 남방구에서 계속 지금 요청이 자주 보러 다닙니다. 친구는 잘 맞는다는군요. 사실 너무 자주 보러 다녀서 잘 맞는 건지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만약 오랜 시간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원국을 해석할 수 있는 거라면 반대로 태어나길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남방구에서 생활하게 되는 사람의 원국 또한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허니쌤 다시 한 번 부른 허니쌤 명리주점 진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제목은 명리주점이라고 하셨네요. 재미있는 질문이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쭉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영향을 받으시는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량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내 이른바 우주의 기운을 관측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풀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방구생은 그것을 사주팔자를 낼 수가 없거든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든 하는데 낼 수는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후가 다시 말해서 사계가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보러 가다 보면 맞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게요. 사실 통상적으로 학문적 관점 말고 글자 그대로 학과 술은 다릅니다. 학문은 글자 그대로 그 자체의 음밀성을 계속 추구하는 거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맞게 바꾼 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아무리 수많은 상대생으로 발명했어도 전기밥솥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기밥솥은 술의 영역이다 말이지. 배우가 아닌데?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역술원을 열고하는 사람들은 학자라기보다는 술사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 명리하기는 사주의 원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레퍼런스일 뿐이고 사실은 그거 없어도 상담할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그러게요. 그렇겠죠. 그리고 대부분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미 그런 사람이 정보를 스스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아주머니가 오셨다. 그런데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냥 대뜸 사진 보이기도 전에 그놈은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장바구니 뜬기면 그러면 줄줄줄 사실은 여기에는 너무 많은 걸 보관하고 있죠. 맞춤은 그만이고 아님 말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걸 보러 온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보러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행복이 저한테도 그런 사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딱 보게 보러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까? 했더니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언제까지 계속 행복한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왔답니다. 가져도 문제요? 네. 한 대 팔 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넌 바로 그래서 문제야 라고 치는 거죠. 갑자기 갑자기 그럼 내가 진짜 문젠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대부분 100에 99경우는 이렇게 한마디만 딱 던지면 보통 울음보가 터지면서 온갖 신세들을 다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외롭고 힘들어서 왔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은 곧 알게 될 것인데 그전에 너무 궁금해서 정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쪽의 학문을 만들어 온 거죠. 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명략하게 선택에 도움을 주는 어찌 보면 카운셀링이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에 좀 더 만족감이 클 것인가에 대한 카운셀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내적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너 테라피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거 하소연도 못하는 거 이런 걸 눈물 한바탕 속고 사실은 꼭 이런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답을 원하지 도 않아요. 답을 준다 하더라도 믿지도 않습니다. 사실 답도 없는 거 대부분 답이 없는 마찬가지 그냥 그런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공감 해주고 같이 안타까워 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한 힐링이 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실 명리화 에서는 이런 힐링 카운슬링 미래의 이런 사실 엉켜 있는 겁니다. 엉켜 있다 보니까 대충 보면 여기 다 걸리게 돼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 반 반 사기꾼 이라는 사기꾼 뛰어난 임상 경험 뛰어난 카운셀러 너무 비난하지 말고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나쁜 사람들이 당연히 모든 영역에는 다 있기 마련 입니다. 자기의 무기를 악용하는 자들 그런데 또 굉장히 훌륭한 상담가들도 많아요. 영역 쪽에서는 실제로는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상담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다. 자기가 사는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겸허함 타자의 삶에 대한 겸허함 있느냐 아니면 약간의 제주를 알량한 제주를 믿고 고통이나 치고 협박이나 하고 일단 그건 아무리 미래를 족집게처럼 예측한다더라도 그것은 이미 그런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0세기 명래하게 3대 태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독해 박재환 같은 분이 90대 까지 사셨는데요. 평생을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어요. 실제로 그런 정도 역사로 예측이 되면 고관대작 들이 다 박정희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한테 자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정부도 흘려주고 해서 떼돈을 벌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재물복이 없는데 그런 재물을 탐하면 내가 내 삶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대전에서 주로 평생을 활동하셨는데 대전 주민이 개발될 때도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시라고 하는데도 그걸 다 하면서도 단 한 평도 사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는 내 삶은 재물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정말 한국 최고의 역술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했고 굉장히 사랑과 어떤 연민의 눈으로 사람들과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겸손함 겸허함이 필요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강하게 이렇게 자기를 학대해 줘야 이렇게 정신 정신 차리게 아니 카리스마를 느끼고 이 사람이 진짜 도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구매자가 있으니까 또 그런 날라리들이 창궐하기도 원래 부드러운 사람을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매룬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친구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것 같네요. 그냥 잘 맞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시고 또 계속 다니시고 근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남방구에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남방구에서 생활한 사람의 원고 다르게 생활할 수 아닙니다. 안 돼요? 그 한국에서 태어난 그 기운 대우는 흐름대로 가는데 만약에 지역이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의 지역의 오행이 그렇죠. 잘 맞아 떨어지느냐 안 맞아 떨어지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무 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걸신이나 불러다로 진행하는 자방구 등어 는 브라질부터 시작했고 전세계에서 계속 해외 업무만 계속 했 15년 이상 실제로 그때가 제일 사람이 분주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대원에 들었었습니다. 영마죠 영마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오늘은 브라질에서 내일은 밀라노에서 모레는 동경해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던 것들도 어찌보면 자기의 기운에 맞게 산 거예요. 처음 받는 우주의 기운이 결정한다. 갑자기 궁금한 점인데 지역마다 기운이 화, 수 다 나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가 단위로도 나눌 수 있나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목의 기운이 강한 물론 이 안에서도 다 나뉘겠지만요. 국가 단위로 보면 중국은 이제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밀라를 할 때 보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깃발을 토 땅의 깃발을 하게 되죠. 우리가 녹색 땅이나 지금 한국은 녹색 땅이 떠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실제로 여기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요. 한국 지형의 기운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어떻고 어떤 산은 무슨 기운이고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풍수지리 쪽 책을 한 열몇 권을 봤습니다. 풍수지리의 도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원한 것은 전국 동별로 이 오행의 기운을 정리해 놓은 책이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책을 안 만찾아도 그런 책이 그거 해서 색깔로 딱 만들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사람 몸 이랑 지도랑 오행 색깔로 만드는 거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풍수지리 쪽은 명략보다 훨씬 그래도 조영은 선생의 표현들이 아니라 학문적 영주권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런 실용적인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니들 속에 꼭 쥐고 있지 말고 아니면 개판으로 내가 만들어버릴까 보네. 그런 게 필요한데 참조할 수 모든 지역은 커버할 수는 없어도 참조할 수 있는 지역의 오행의 기운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동네의 이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동네의 이름을 정할 때 이미 오행에 입각해서 찌었거든요. 그래서 포 자 우리 마포 반포 목포 이런 포 자는 다 대충 물가 입니다. 한국 포 포 그러면 이쪽은 관계는 뭐겠어요? 수혜 혜 혜 강한 곳이겠죠. 포 자 다음에 진짜 노량 진 이런 진 자가 들어간 거 진 진짜까지 그 수혜 에요? 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중 자 밧 전 자 이 들어간 곳은 중앙 토 입니다. 중앙 도 네. 다 옛 지명에서 사실은 이런 오행을 추출할 수 있는 다 있어요. 다음에는 제일 풍수 쪽에서 말하는 것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의 주산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산 네. 모양에서 이 오행이 결정된다고 보통 풍수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화산이냐 금산이냐 목산이냐 토산이냐 이렇게 따라서 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오일장 있잖아요. 아 우리가 오일장 있잖아요. 1, 6장 2, 7장 3, 8장 1, 6장 수입니다. 그리고 2, 7장 화예요. 화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50장은 토의 기운입니다. 비록 지방이라면 다 오일장 이 쓰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장날을 보면 그 지역의 오행의 성격을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조상님들이 그걸 다 보고 그때 이미 숫자까지 뽑아놓은 거예요. 이때 장을 하면 더 잘 될 거다. 이 날의 기운은 그렇죠. 왜냐하면 장날은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평소에는 만나지 않든 각 떨어지는 사람이 장터에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근 지역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날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파토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런데 대도시의 기운은 다르다. 서울같이 넓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연신내하고 면목당으로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운이 있는지 장도 안 서고 장도 안 서고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처음 감안해서 전국 지리학의 오행 지도 같은 것들이 좀 빨리 나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도 그래서 풍수 쪽에서는 도시 풍수라는 그런 신개념들이 또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겠네요. 그런데 남방구에 계속 이렇게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 할 일이 많다. 풍수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남방구에 화성명리학도 만들어야 되고 화성명리학도 아까 그건 그분이 만들지? 그분은 받으셔야 돼요. 그분께 부탁하는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까요? 온현우님 질문입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데 사주에 꼭 필요한가요? 생년월일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류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수리님. 외국서 태어난 사람들 시간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태어난 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강원의 좌파명리 다음 카페 Q&A에도 올라오는 질문인데 곧 프로그램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간도 할 수 있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는 댓글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을 대충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애 낳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몇 시냐고 물었더니 오후 3시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의 태어난 시를 오후 1시에서 3시라고 하는 경우 아침에 낳고 푹 자고 낳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경우들 이럴 땐 전후로 다 시를 넣어놓고 풀어야 한다고 하신 걸 온라인 강좌에서 들었는데 그 길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도 방송에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네. 5년 후와 수리님 수리님 그 두 개에 대한 답을 한자면요. 일단 시가 필요합니다. 연월 1시 중에서 시주의 가치를 굉장히 좀 낮게 보았을 때는 시 없어도 대충 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런데 점점 시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일까지는 같은데 시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수와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대명리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독교 같기 때문에 세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시 분이 몇백년 전에도 정확하게 그 교구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인들 사주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시 분까지 거의 이렇게 그 교구가 폭격 맞춰가지고 그 자료가 다 타지 않는 다음이라면 200년, 300년 전, 400년 전의 그 위인들의 출생일을 시 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 좀 한 60대 분들도 보면 명계남 형 관심이 많으셔서 얘기를 하다가 형 몇 시태란다 그랬더니 소염을 줄 때라는데 그럼 몇 시? 죽이는 식이에요. 소염을 줄 때 아침밥 먹고 난 뒤에 한숨 돌렸을 때 그런데 사실은 소염을 주거나 아침밥을 먹거나 이게 또 계절마다 시간이 다 다르고 지방마다 지방마다 다 다른데 정확한 시분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 시간 단위로 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나아요. 이런 경우는 대충 6시간 정도 안에 걸려듭니다. 한 3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3가지 경우가 나와요. 보통 두 가지고요. 하나야 3가지고 3가지를 다 놓고 이제 갓 10살짜리 아이라면 힘들겠지만 한 32일 정도면 이미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거꾸로 대입을 해가지고 가장 추정해 나가는 거 적합한 것을 추정해서 씨를 뽑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히 자기 시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 친구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해보니까 오히려 알고 있는 시간이 틀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씨를 잘못 알고 있다? 야 니가 자꾸 미시라 그런데 넌 옷이야 그냥 그거는 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게요. 아예 씨를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착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들이 정신 산모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몇십여 분은 그걸 좋아하게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들이 예전에는 집에서 많이 나왔으니까요. 집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애 받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요. 정작 정작 탯줄을 자를 때 시간 인데 명래 게세 시라는 건 그때 누가 옆에서 시계 갖다 놓고 보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자르고 한참 정신 차리고 난 뒤에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 실제 시간 차이는 제가 볼 때 꽤 많은 오차가 변수가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틀릴 수가 있잖아. 잊지 말 필요 없다. 아예 모른다. 차라리 대충 아침 낮 이라는 데만 돼도 셋 중에 하나 입니다. 근데 그 미시와 오시는 두 시간 차이인데 굉장히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 있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여섯 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5년 은은 아침 인지 낮 인지 저녁 인지 밤 인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다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한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기독교 가문인 가능성이 큽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은 사주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명령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신고 쓰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진중권 씨도 제가 노유진에 출연했을 때 나중에 맞추고 물어봤더니 진중권 씨 아버님이 목사세요. 끝까지 싫어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경상도의 독실한 온 집안이 집안이 장로 장로고 이런 집 있잖아요. 장로고 근사고 전두사인 집안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안 가르쳐줬대요. 일부러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래서 사실은 아예 시 자체를 모르는 경우는 기독교의 영향이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버님 스님 막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가장 좀 난감한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감명을 하기 어렵다. 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를 만들어 넣어야죠. 자기랑 가장 비슷한 거를 맞춰서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12개 중에서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운명 결정론의 입장에 쓰면 만들어놓을 수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저처럼 운명 결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명식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의 입장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명식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살았을 때는 도대체 안 맞는 것도 맞을 수 있는 거고 맞는 것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경우는 그저 그냥 난감한 도려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일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대충 대략 뉘앙스만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경우네요. 영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 태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탐문해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시간의 범죄를 최소한 아침이다. 이런 정도. 대충 해가 떠 있을 때다. 이런 정도라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태어난 시각을 모르는 사람을 추측할 때 어디로 오른쪽으로 자냐 왼쪽으로 자냐 그런 거 추측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옛날에는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다 필요없네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입력을 해서 같이 보시면 좋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입력들을 많이 해보시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비운성 적용 방식에 연애 자평식 있고 정종식 있고 그리고 시간도 야자시 조자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될까? 그리고 저희가 저번주에 도아의 목욕 인증샷을 모집을 했었는데 거기도 연애 자평식으로 넣는 방법과 정종식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하면 달라지잖아요. 목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던 목욕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저희는 모르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선택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 할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전자제품을 사도요 모든 상품사람은 다 메뉴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설명서를 안 읽는 민경이 있대요. 일단 꼽고 봅니다. 그렇죠. 절대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고장나는 기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S 좀 제발 그걸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좀 메뉴얼을 읽어라.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가령 이 질문들을 보니까 메뉴를 보면 다 나와있는 얘기예요. 사용 설명서. 그런 게 있나요? 앱을 사면은? 일단 명리 제 책에도 사용 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아 그럼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사용하려면 책을 보셔야겠네요. 아니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따로 제자들에 몇 버전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같이 안 올라갔나 보이죠. 그러면 그 파일을 같이 아 아 아 아 아 카페 광고 카페 다음 카페 오시면 사용 설명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봐라 그래서 그걸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자씨 조자씨 이런 부분들에 적용 신랑 사주를 넣어보니까 야자씨 조자씨 적용 여무에 따라서 일조가 바뀌게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야자씨 조자씨 경우는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1주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야자씨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습니다. 저는 적용하지 않는 것의 입장인데요.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역술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기원을 감명해보면 거의 5대 5에요. 딱 나눠지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걸린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따지자면 두 개를 다 놓고 거꾸로 어떤 것이 훨씬 더 은밀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야 되네요. 뭐가 더 맞는지. 명리 정종이냐 연애 자평식이냐 이건 12운승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주가 무토냐 기토이냐 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데 저는 명리 정종식이 고전을 근거로 했을 때는 명리 정종식이 훨씬 더 타당하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책은 연애 자평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해보고 무토와 기토가 일관이 아닌 사람들 가령 정화나 감봉이나 밑강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하고 낯선 PD만 무토 일관이기 때문에 명리 정종식이냐 연애 자평식이냐 따라서 12운승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을 해보고 좀 더 타당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걸로. 어느 거 하나 틀렸다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둘 다를 보시는 걸로. 미스터 007님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신살이 없는 사주? 강원 선생님 책을 잘 읽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며 선생님 책 읽는 게 요즘 일요일 낙입니다. 마린의 명리학자 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환경입니다. 전 임술련 기우월 신유일 을미씨 사주인데요. 선생님의 만세력에선 신살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만세력과 비교해 보려고 살펴보면 별별 신살이 나오고요. 괴강이니 백호니 홍야비니 살해 종류가 이리 많은 줄 몰랐습니다. 물론 책에서 신살 없으면 삶이 좀 팍팍 하나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으나 소득없이 고생만 해온 20대 30대를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라고 고민하는 저로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살이 실제 명리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제 또래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선생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젊으신 분 같은데 일주일 전이면 이제 한 서른 갓 넘으신 나이 같아요. 신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나 보네요. 신살의 종류는 500개가 넘습니다. 명략의 역사는 신살의 역사라고 할 만큼 신살을 끌어오시 만들어 왔어요. 신살이 영업상 굉장히 유용한 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명략의 책에는 말로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신살은 와서 바뀌거든요. 도화살 영바살 프로그램 눌러보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도화 있는 거 철기인 말만 들어도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협박 하기도 딱 좋고요. 살이 끼었다 니 내 삶에 이 협박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청나라 시절의 고전들을 보면 이런 신살이 넘쳐나는 것을 개탄하는 정통 명리학자들의 비판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은 공부는 안하고 이상한 신살이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 무민 한다라는 그래서 가령 적천수 같은 고전 신살을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중요한 게 아니다. 기본이 그 입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공공실님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지만 신살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깍거리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십신이나 십연성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살에서 많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체의 본질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주주가 될 수는 없다. 이건 그냥 어디션을 한 거다. 부가적인 중조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5에서 8% 정도 매 지분 정도를 가진 것이고 참조 사항인 것이지 이것이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서는 큰일 난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시대에는 아무 적용할 필요가 없는 혹은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 동업 반복적인 것들 다 빼버렸습니다. 몇 개 정도의 신살이 그래서 제가 한 열 두세 개만 남겨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넣었을 땐 신살이 나오는데 강원 선생님 프로그램에서는 신살이 안 나온다는 거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괴강 백호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제 프로그램에도 있고요. 홍념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념은 얼마든지 도화로서 설명이 가능한데 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첩이 되는 거 그리고 별 큰 우리가 지금 시대의 사회에서 살아는데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숙살이니 격각살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다. 뭐냐면 혼자 산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그냥 봉건적 관념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남성 중심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들은 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딱 정말 그런데 가령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압록 같은 그런 신규인이 있습니다. 글자가 들어 어두운 녹봉 블랙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뒷구멍으로 드러나요? 뒷구멍으로 드러난 건 아니라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몰래 도와주는 힘을 말합니다. 꼭 암복 찾아봐야 겠다. 이런 경우는 특히 금중 자본주의를 사는데 굉장히 중중한 기운이거든요. 압록 있어요. 너무 좋아져요. 녹봉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특히 여기 위기랑 경제적 위기를 말합니다. 도와주신 사람이 있는 기운과 없는 기운 그래서 이런 것들 살려놨어요. 선생님하고 죽돌림은 지금 압록 있습니다. 연주에 좋다. 없는 것보다는 좋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게시판으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희 쪽으로 메일이 오셨어요. 어플 프로그램을 시각장애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우리 모바일 폰으로 쓰는 어플 앱에서는 앱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장작이 안 됐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하지만 웹 PC버전 PC버전 PC버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시각장애인들도 그 판독할 수 있는 PC버전은 어차피 공짜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이미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각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이 만수렙표를 활용하신다면 지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오히려 공짜인 PC버전을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그 파일이 시각장애인용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지금 제 우리 오프라인 명리학반에 시각장애인 두 분이서 강의를 이부터 쭉 들어오셨거든요. 실제 제자 중에 시각장애인분이 계시군요. 오프라인에 오셔서 들으셨죠? 오프라인에 와서 들으셨는데요. 전부 다 PC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어플은 차후에 그리고 또 이번 3월달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좀 더 보강이 더 될 거라고 하네요. 우리 프로그래머께서 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